네 반갑습니다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스페셜 2탄이고요 오늘은 원래는 추석 이야기 하려고 만들었지만 배출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통방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제가 혼자 계속 들어오신 분들한테 말을 시킨다든지 혼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엔지니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호몬 캠프에서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계획 중이지만 별도 공간에서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지권님도 저번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0년 공력을 가지고 있는 한지공예 전문가시고 그러신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주고 본인이 귀중하게 만든 시간을 가지고 믿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빛들 보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엔지니님이 지금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슨 마크를 일으키는 중인데 아 지금 운동하는 중이라고 제가 아까 극기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엔지니님이 하루에 막 3만 번씩 걷는 분이시라서 제가 무서워서 아 식사하는 중이요? 죄송해요 3만 번씩 걷는 입장이라서 제가 따라하기에 무서운 분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빨리 걷는다 해도 속보로 걷는데도 3시간 그냥 조금은 속보로 드신다도 그래도 4시간도 빠듯할 것 같은데 3만 보면 정말 대단하신 엔지니님이십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보통 사람의 표현을 하면 목숨 걸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 3만 보가 정말 1만 보도 쉽지 않나요? 여기 비만님도 내가 초대하려니까 1만 보 걷기 자신이 없었잖아요 일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지만 3만 보에서 2만 보을 넘어서 3만 보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잠만 보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음보다 한지꽃님이나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금방 해치님 들어오시네요 반갑고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 누구나 마이크 캐시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비만님 나야오님도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 마치면서 포스트 바꿔서 비만님한테 왕창 몰아줄게 모인 거 많이 비만이면 포인트 많이 모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까 나야오님 방에서 김밥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 추석 이렇게 음식이 보통은 많이 남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김밥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저는 제가 그냥 이거는 완전 개치지만은 추석 명절 때 물고기들 튀김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제수 음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튀김 음식들 종류로 모아서 매운탕을 이렇게 딱 끓이면 나는 그 튀김하고 고기보다는 그 국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비만님도 그런 음식을 이렇게 집에서 해 드시는가 모르겠다 비만님 대게도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들 재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그게 맛있잖아요 저는 그 라면에다 넣어 먹습니다 주로 아 라면 그것도 좋다 튀김 종류 라면에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음 그것도 좋은 발용 방법이네 집에서는 저는 뭐 거의 라면을 안 먹는 편이니까 캠핑 가서는 라면을 먹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처음에 조기 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였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기 말고 다른 튀김들 음식들도 잔뜩 넣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매운탕을 끓여 가지고 아내가 주던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암튼 엔지니님도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포인트 한번 보이는 대로 남들한테 좀 부지능히 쏴야 될 것 같은데 믿업을 제가 많이 못 가 가지고 어쨌든 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기억해 가지고 저도 가서 좀 운동해 드리고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포인트 제도 바뀌고 코스튬 제작도 가능하고 PC 버전도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 시간이 되는 아까도 저 회사 복귀하면서 차량 안에서 접속을 했었는데 나연 믿업을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믿업도 좀 방문해 보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이틀 전이구나 그 1탄 할 때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지큐 님을 제가 커몬캠프 이렇게 출연자로 섭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 나눠 주시고 혹시라도 호문캠프에 들어오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할 예정이거든요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화창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엔지니님 저는 안 하셔도 일반 유저라서 믿업 안 합니다 그렇군요 엔지니님은 호문캠프에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지난 1탄에 모셨던 하얀쿠 님이 진짜 일반 유저시들의 호문캠프에 출연해 주셨거든요 그때 재밌게 운영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도 그때 개인적인 이야기 했지만 그 이후로 상당히 조금 더 이프렌드에서 활동하는 게 좀 재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오기로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근데 엔지니님이 특별히 저 뭐야 제가 엔지니님하고 아직도 많은 대화는 못 나눠봐 가지고 활동을 그러니까 이프렌드로서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실이 바빠서라든지 예예 엔지니님 어떤 이유로 이프렌드 인플러스는 활동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기회를 못 받으신 건지 자유로우고 싶은 마음 제가 기억하는데 엔지니님처럼 그런 분이 지금 이프렌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루처님이 있었고요 루처님도 처음에 저한테는 절대 인플러스 안 한다고 했던 분이세요 제 기억에 루처님은 어떤 분이셨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가 10월달에 처음에 이프렌드 가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대화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분이 루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그렇게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초기에는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아마 강원도가 계시는데 어쨌든 5기에서는 활동하시는데 그렇죠 엔지니님하고 루처님은 또 다른 컬러시죠 루처님도 루처님도 나름대로 컬러를 가지고 하시는데 또 약간 한동안 많이 망설이다가 요즘은 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분이 상기하다가 5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저도 솔직히 지금 5기를 다음 달 되면 5기 활동이 마감인데 계속 하려는 지 안 하려는 지가 시간 안 지켜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연장한다는 게 제 목표지만은 또 현생에서 생활하고 그게 같이 부합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로 지금 비만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인플루언서 한동안 한다는 게 일정한 시간에 어떤 일정한 그 딱 빼가지고 믿업을 적어도 몇 번을 한다는 게 조금 굴레긴 굴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혜찌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한지권님 민머리교님도 들어오셨네 목소리 들려주실 분들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랑해 주실 분 제일 좋아하고요 한지권님 지금도 마이크 안 대시나요? 아 마이크 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죠? 네 밥 먹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에 드셨을까요? 아 오늘 도시락 싸와가지고요 네 볶음 김치랑 비엔나 소세지랑 달걀말이랑 이렇게 먹었습니다 볶음은 모르겠는데 비엔나 소세지 달걀 뭐 이런 쪽은 좀 초딩 입맛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아침에 애들 반찬 하면서 그 반찬으로 도시락 싸왔어요 아까 나야원님 방에서도 한참 애들 소풍 이야기도 나오고 김밥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못다한 저희 집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좀 약간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음식 하는 것을 그렇게 뭐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는 지겹다 이렇게 하면서도 음식을 잘 잘해주는 입장인데 휴일날 아침에 있다 보면은 김밥을 사놓고 오늘은 아침은 김밥이야 김밥 먹어 이런 때가 제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김치 김밥인데 그 안에 병소 때 넣고 싶은 것도 드는데 제가 깻잎을 좋아하니까 깻잎을 잘 넣어줘 김치 김밥에다가 깻잎 넣고 이렇게 김으로 말아 놓으면은 깻잎이 좀 입맛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나 베트남 음식에 고수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듯이 느끼한 음식을 좀 정리해주는 맛 그런 분이 있으니까 김밥이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좋더라고요 한지꽃님은 점심만 그러면은 회사에서 드시는 건가요? 네 이제 수강생 있을 때는 시켜서 먹고요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도시락을 싸우고 있어요 근처에 식당이 많지는 않아요? 아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물류센터 겸 장소를 선택한 거라서 시골 쪽이에요 그러면은 각소리가 울리는 저도 사실은 지금은 외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한때는 제가 원래 영업직으로 기계영업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의 뭐 생활이 외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창원 울산 막 이래 돌아다닌 것도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밖에서 밥을 사먹는다는 게 더더군다나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혼자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이러면은 패스트푸드 파는 곳에 들어가면요 별 어려운 건 없지만은 그냥 일반 식당에서 혼자 더더군다나 바쁜 시간에 음식을 시킨다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셔서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녀 봤는데 밖에 음식은 먹으면은 금방 지겨워지잖아요 아무리 맛좋은 식당이라도 별거 없는 도시락은 계속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렇게 지겹지는 않더라고요 한지 이콘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도시락을 네 맞아요 그냥 일단 냉장고에 김치 세 가지 정도는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반찬 조금 챙겨오고 고온 도시락에 따뜻한 밥 먹으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집에 쌀은 또 더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혼자 먹어도 지금 빙빙하는 것은 한지꽃님 카톡 들어오는 소리죠? 제 지금 진동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 봐요 전화가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카톡인가요? 네 제가 5.14 챌린지며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네요 5.14 챌린지 NKYU에서 정리하는 사안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으면 계속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으니까 말씀하실 때만 이렇게 켜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네 네 무음으로 했어요 네네네 세라피노케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여기는 점점은 드시고 오신 거죠? 오늘은 힐링토크 쇼몬캠프 스페셜 2탄인데 소통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에 시작하자마자 명절 음식 남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다가 제가 조기, 물고기 튀김 거 하고 그 다음에 튀김 음식들 모아서 매운탕 끓이는 게 맛있더라 한집고님도 그런 집에서 약간 그런 음식도 하시나요? 명절 음식 남은 거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김치도 제가 담고요 그리고 애국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저희가 또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외국 나가니까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식을 그렇죠 근데 언제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식재로 이렇게 구하는 거는 무리가 없었어요 한식으로 준비할 때? 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식자재가 우리 또 한국 식자재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자재 구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역은 어디로 나가셨는데? 아, 이제 애들이 저는 지금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요 딸만 둘인데 애들 어학연수 겸 2년 말레이시아로 나갔다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 그때 거기서 같이 그냥 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셨나요?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이제 제가 한지꽃을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나가서도 카톡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해서 이제 가족한테 이제 이 한지꽃을 맡기고 제가 원래 수도권에서 했거든요 음 그러다가 가족한테 맡기면서 전남 나주로 공방을 이전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다 계셔서 여기서 지금 잠깐 생활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기가 물류가 있으니까 혼자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면 100% 온라인은 안 되겠지만 외국가서도 그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군요 브릭스님 반갑고요 브릭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또 미주 이런 데서 구하기가 쉬워진 것은 우리 한류일통이 불면서 이제 K마트가 곳곳에 있으면서 조금 됐는데 제가 막 옛날에 출장 다니고 할 때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제가 어릴 때마다 한국 마켓 가면 이제 한인 타원 가면 그러니까 한인들을 위한 성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브랜드도 막 들어왔거든요 제 11일만에 그걸 좀 놀랐어요 유튜브 여행 코너 보면은 전 세계에 가서 뭐 한국 라면 구하거나 뭐 식자재 이렇게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발달하고 있고 네, 맞아요 몽고에 가니까 그냥 그냥 한국이던데요 몽고 비춰지는 몽고 그리고 울란바토로 수도 이쪽에서는 마트가 그냥 한국 마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 몽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한국화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그런 부분의 음식들도 발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염려되는 건 우리 한국 식자재들이 싼 게 아닌데도 그분들이 구입해서 드시더라고요 나예원님이 아까 구원 만 포인트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추석 이야기 뒷걸이 하다가 또 음식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아까 어쨌든 나예원님 믿어볼 본인 차량에서 들었었는데 그때 음식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즘 어쨌든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서 집에서 식사하고 반찬 이렇게 만드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젊은 세대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집에 도착시간이 8시에서 8시 반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퇴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배달음식 문화가 일반화 돼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따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건 지금 브릭스님하고 같이 집에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할 만한 규모가 있고 만약에 저나 아내처럼 단 둘이만 있을 때는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낭비예요 그걸 또 우리 뭐 몇 끼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긴 하지만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먹은 음식이 다음에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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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죠 신경은 저랑 동생 엄마는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동생이 심지어 반죽 집 만들어서 제가 빵도 구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요리를 하는 쪽으로 갔죠 근데 브릭스님이 말하는 것은 주로 양식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식이잖아 근데 한식 음식이 예를 들어 찌개 종류로 하나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2인분 딱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만 끓여가지고 집에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큰 냄비에다 딱 끓여놓으면 몇뒤 먹어야 된다고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 둘은 둘도 저는 엄마가 한식 파여가지고 맨날 저희가 요리해서 엄마가 맨날 좀 그거는 있어요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요? 심성퀸님도 오셨네 점심시간 때 근무시간일 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에 맞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 자체가 소규모 단위가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 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동물이 진화하듯이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여러 끼 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캠핑 좋아하지만 캠핑 가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낭만을 처음이야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베둘레 햄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번거로워져요 요즘은 그냥 가다가 사 먹습니다 사 먹고 그냥 가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근처 맛집 찾아서 사 먹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올레비에 님도 반갑습니다 사슴님 반갑습니다 올레비에 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제가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마이크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시죠 아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집에 갔어요 아니 근데 내려가자마자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그거는 무슨 또 이벤트가 있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 그 리뷰 하기로 하고서 미뤄놨던 호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리기 전에 그 호텔에 잠깐 들러서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올레비에 님은 움직이면 다 비즈니스네 아니에요 이 지역만 리뷰하는 게 아니고 호텔까지도 리뷰를 하고 무슨 호텔이셨는데 메종글래드라고 제주시에 있는 가격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시설 지금 수영장을 리뉴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가족들이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놀기 좋은 그런 호텔이에요 저는 수영장 있는 호텔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근데 에다가 이제 새로 리뉴얼하는 호텔들이 많아지면서 제주도가 숙박비가 되게 좀 저렴해졌어요 얼마 정도 하는데요 그 호텔은 진짜 비수기 완전 비수기에는 10만원 초반 그리고 지금은 비수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지금은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면 묵으실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성수기에는 그때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니까 20만원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해졌어요 아 짐승퀴님이 수영장 때문에 알아본 곳이라고 그래요 음 맞아요 소공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특히 국내에 내가 출장 가면서 하루 먹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로 호텔에서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외국 나가면 호텔에 자는데 항상 수영장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나서 수영복을 챙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좋아하는데 8월 말에 다낭에 갔을 때도 수영장 풀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물을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호텔에 좀 좋은 환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밖에는 덥잖아요 그런데 호텔에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모르고 그러니까 시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런 콘셉트로 호텔에서 좀 많이 머물려고 일부러 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하기도 바쁜데 아까워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돼요 풀을 할 때 글램핑장도 있어요 호텔에 소금님이 또 웬 천 포인트를 다시 호텔에서 자고 싶네요 자고 싶네요 호캉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금님이 호캉스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 시내 안에도 호캉스 있고 근처에 호텔에 가서 풀 있는 아 출장 끝내고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저는 아직 호캉스 맛을 잘 모르겠어요 올레비에님 호캉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전문가십니까? 호캉스가 사실은 부담없이 하루 쉬기에는 진짜 좋죠 거기다 요즘에 호텔들이 호캉스 패키지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치킨도 주고 맥주도 주고 그래서 그것만 이용하려면 사실 호캉스 하려면 호텔에서 되게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식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운지 가가지고 중간에 주는 간식도 얻어 먹어야 되고 저녁에 할인받아가지고 또 패키지도 이용하고 하면 호캉스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어요 풀은 밤에 가야죠 저도 특히 더운 때 풀을 이용할 때는 낮에는 뜨거워서 아무리 물이라도 불이 미지근하고 뜨거워서 그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고 해외 진료 오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즐겼어요 제주도는 이제 캠핑 붐이라고요 원래 그랬더니 캠핑이라면 캠핑장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캠핑족들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캠핑족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주도 해수욕장들이 원래는 해수욕장 부대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리뉴얼을 하면서 주차장 옆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해수욕장마다 그래서 오토 캠핑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 캠핑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레비님도 그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은 저는 특히 오토 캠핑장은 잘 모르고요 캠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해수욕장마다 거의 모든 해수욕장이 캠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 공간 옆에 어쨌든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거의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작년 4월 1일날 제주도를 9박 10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캔슬된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도 저한테는 좀 특별한 한 해였고 그냥 우리 가족에서 올해도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라서 제가 현재는 아직 날짜는 합정 못했는데 10월달에 한번 9박 10일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는 제 차를 포멍이를 끌고 제주도를 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짐승균이 표순해주신 옆에 캠핑장 저는 그래서 캠핑장은 필요 없고 주차 공간만 있으면 돼요 주차 공간만 있으면 지금 저 계획은 한 3일에 한 번 정도 모텔을 이용해서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저희는 이미 한 3년 동안 야전에서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훈련이 돼 가지고 매일매일 샤워 안 해도 잘 살아요 어떻게 잘 견딥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캠핑은 야전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최소한의 세면 세수 물론 양치는 매일 하지만 매일 여러 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기 전에 이미 제주도 가기 전에 돌아볼 것을 제주도를 제주공항에서부터 해가지고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갈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 못 갔는데 지금 올레비님 말 들어보니까 또 해수욕장 옆도 많으니까 좀 포인트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계획 잡아서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산 일출봉 앞에서 일추를 벌려가지고 짐승퀴님도 혹시 마이크 드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보 걷기 운동의 교주님 짐승퀴님 무슨 교주에요? 무슨 교주에요? 제가 논리라는 말은 아니고 사이비 집단이 사이비 집단이 나도 그라봐 나랑 그게 사이비 집단 진짜인데 좋은 영향력을 나는 너무너무 얼마 안 됐지만 저번 달부터 했던 리스트 딱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잠시 짐승퀴님은 원래 전문은 짐승 전문가지만 짐승 전문가지만 또 만보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아시지만 가능할까요? 제가 대신 알려드려야 돼요? 아이고 그 방을 열게 된 동기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짧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 네 그 뭐지 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저희가 화면 공유가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어 그 게임 해가지고 포켓몬고를 저희가 제가 한 몇 번씩 가끔씩 점심때 열고는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 게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게임이 워낙에 포켓 공을 주우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음수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게임하면서 걷다 보니까 정신 팔리다 보니까 만보가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김에 이제 제가 매일 포켓몬고 한 거를 만보 인증을 혼자 하다가 이렇게 걷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같이 걸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포켓몬고 대신 짐승몬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걷는 것도 하지만 주로 근력운동 그런 거 위주로도 좀 같이 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모으게 된 거죠.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한 번 공지 올렸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로 이렇게 피드를 올렸는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보 이게 만보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계시는 엔지니님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3만보를 넘게 찍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만보를 꼭 다 해야 된다 이런 강제사항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자율적으로 또 되는 대로 만보 안 돼도 인증 꾸준히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2천보 해도 2천보 올리시는 분도 계속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딱히 갖지는 않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지금 한 방장보 빼면 17명인가? 그 정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짐승큐 님께서 안내해 주셨듯이 오픈 채팅방에 보면 짐승무원 오픈 채팅방에 있는데 그 방은 만보 방인데 내가 평소 때 이렇게 운동 특히 극기 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좀 게으러서 잘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방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나는 짐승큐 님이 그 정성에 참 놀랐는데 우리가 인증샷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리해야 되고 이분은 오늘 만보 달성했어. 이 만보 달성했어. 이걸 엑셀로 정리를 해주셔서 월간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뭐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유윤 믿업에도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3일차 밖에 안 됐지만 다행히 3일간 목표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방에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브랜드분이시니까 믿업할 때 같이 정보도 나누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승큐 님 메리 본인 믿업도 좀 홍보해 주세요. 나는 언제 믿업을 이렇게 한다? 무슨 내용으로 한다? 아 제가 더 이상 5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지금은 5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5기 연장 신청을 해서 초반에 5기로 몇 번 믿업을 했고 근데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선은 매달 이달에 동물 해가지고 동물 한 종씩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력이 될 때마다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부딪히는 현생의 일하고 또 들어보면은 이 브랜드에서 활동한다는 게 지금 소비만이만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네 번, 여섯 번 이렇게 믿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게 시간 뺀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물론 뭐 매일 열어가지고 정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큰 리워드가 없는 입장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현생의 일에 일단 집중하고 이렇게 짐승기님처럼 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끈은 놓지 않고 지금 짐승기님도 그렇듯이 끈은 놓지 말고 인플루언서가 이든 아니든 계속 이렇게 가져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앞으로 제 예상에는 이 브랜드가 끈을 놓지 않는다면 재미있는 거리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짐승기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바빠서 6기 신청 못하겠어 설정 5기를 다 완료 못했다 하더라도 6기 신청 또 다시 하셔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속이 된가 하고 안 된가 하고 또 본인 마음에도 차이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짐승기님 말씀 감사하고요. 올레비에 님도 제주도에서 만보 걷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올레비에 님도 만보 걷기 멤버 아니시죠? 올레비에 님 네 저는 아닌데요. 제주도에서 제주도도 좀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제주도 보건소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만보 걷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보 걷기를 앱을 설치해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성공을 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기획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만보 걷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제가 감사합니다. 만보가 대세긴 대세입니다. 짐승기님 감사하고요. 올레비에 님도 개인 미드업 좀 해주시죠. 언제 미드업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미드업을 한다? 저는 일단은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책쓰기 미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드업에는 오실 수 있지만 이제는 저희가 책쓰기가 거의 막바지라서 이제 이렇게 90일 작가 되기로 참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10월 마지막 미드업 때 출간 기념회를 할 거예요. 저희 책을 내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때 출간 기념회 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 내신 작가님들의 책을 도서관에서 신청 도서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인세만큼 더 플러스를 해서 기부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출간 기념회 할 때 좀 많이 도서관에서 저희 책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부도 하고 서로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임박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100%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비원님, 원래 비원님 궁금한 게 지금 미드업은 그럼 아침에만 하는 거예요? 7시에만? 네, 스페셜 미드업 말고는 아침 7시에 하고 이제 저희끼리 좀 모여가지고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밤에 열긴 여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열어요.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시작을 몇 명이세 했는데 10월달에 이렇게 출간 기념회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 다른 분한테도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분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25분이 시작을 하셨고 많이 시작하셨나요? 네, 시작할 때는 사실은 25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 정도 됐고 이제 마칠 때는 몇 명이 될지는 저도 두근두근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올레베님은 완성을 하셨고 완성되신 분들은 올레베님 외에는 없는가요? 아니요, 있어요. 저희 데레사님, 그 다음에 엔지니님, 그리고 무비스토리님은 지금 등록을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박수로 좀 축하해 드리시죠. 사실은 이게 책을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종이책은 아니고 전자책으로 알고 있지만은 책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하시고 9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책까지 완성하신 올레베님, 그 다음에 엔지니님, 그 다음에 또 무비스토리님, 또 한 분이 누구셨지? 데레사님이요. 데레사님, 데레사님. 정말 대단하신 거네요. 축하드리고 10월달에 출판기념회 어쨌든 미대비에서 꼭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상고님도 들어오셨네요. 상고님 후원 감사합니다. 하얀꿀님 다시 들어오셨고 달갈 마녀님 계시고 누나님, 누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올레베님은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차 한잔하자고 요청드리면 만약에 제주도에 계시면은 제 요청에 정해주실 건가요? 제가 혼자만 만나지 않고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차를 한잔하겠죠?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두 분 다 커피도 사드릴게요. 제가 사드려야지. 어쨌든 저는 한번 올레베님도 우리가 가면은 한번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불발된 게 옛날에 경산 근처를 갈 일이 있었는데 행복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고요. 만약에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한지권님을 제가 찾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하얀꿈새님도 오라고 했어요. 강원도 쪽으로 양양 근처를 가면 하얀꿈새님하고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해살치선 안합니다. 전부 다 위드 와이프니까 여자분이라도 걱정 마시고 기회 주시면 제가 찾아가 뵙겠습니다. 하얀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양양으로 기억하는데 양양 맞죠? 아닌가? 네 맞아요. 아까 보니까 커피숍 안내하는 어떤 믿업이 보이던데 끝났어요? 아침에 10시에 했죠. 그게 아침이었구나. 그냥 어디 이동할 때 해가지고 막 지금 여기 계시면 누구랑 전화로 수다 뜬다고 그 믿업에는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아침에 그 믿업에 대해서 어떻는지 어디 커피숍을 소개했던 거예요? 여기 강원도에 고성이랑 양양이랑 속초 있는 커피숍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지역별로 컨셉을 잡았어요. 고성 쪽은 바다뷰 커피숍 그다음에 속초는 설악산뷰 커피숍 양양은 제가 손님 모시고 가는 커피숍 이렇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고성의 커피숍은 제가 가본 데가 아닐까 하는 추적이 됐는데 거기에 커피숍 이름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했던 바다뷰 커피숍이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다. 바다뷰를 바닷가에 바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제 지인들하고 고성에 갔을 때 바닷가 바로 있는 커피숍 큰 커피숍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웬만하면 다 바닷가에 큰 커피숍이 다 있어요. 아 그런가? 아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방금 뚜뚜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후원을 해 주고 가신 것 같은데 누나님이 저 이야기를 해 주셨구나. 고마워요. 오늘 믿업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죠. 하연 꼼님은 저 오늘이요. 제가 믿업 계속 하면서도 저번 엊그저께도 호몽이님께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이게 믿업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할 줄 아는 거랑 여기서 믿업을 여던 거랑 되게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져서 혼론스럽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까 루아님이셨던 거였는데 제 기억에 아 루나님 맞죠. 루나님이 그 제가 막 이거 카페 소개해 드리니까 다 캡처 못했다고 다시 앞에 부분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성공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이라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오늘 성공하지 않았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연 꼼님은 믿업을 이제 아침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믿업 시간도 알려주시고 어떤 내용을 하실지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목요일 아침 10시에 믿업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관련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소개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페 소개를 해 드렸는데 다음 주는 부모의 동교육이라는 작가님 모시고 원래 1탄을 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2탄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작가님을 모시고 부모의 동교육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모의 동교육? 많이? 많이? 제가 잘못 들었는데 확인하려고. 네. 근데 그냥 동교육이 아니고 부모의 동교육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용돈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이야기였구나. 네. 네. 그런 걸 할 때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부터 좀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꽃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영꽃님 이런 미듭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금방은 아무래도 저번 미듭 시간에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생략했는데 하영꽃님은 인신통도에 계시다가 아이들 데리고 지금 양양으로 가서 시골 유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 생활을 이렇게 자주 전달도 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커피 이야기라든지 금방 또 작가 초대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양양 가시면 뭐 인스타로 연락해가지고 나 양양 가는데 그 군데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물론 또 하영꽃님 스케줄 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호몽님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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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미듭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라피노님이 안 오셨는데 여기서 만나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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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저번에 처음 이제 첫 미듭을 하고 막 이럴 때 미듭 하면서 어 강원도 오셔서 뭐 이렇게 할인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라피노님이 아 그럼 뭐 하영꽃님 이름 되면 거기서 혹시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 주셨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어 그러면 진짜 여기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만들면 되잖아.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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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 여기 계신데 해피스마일 브레인님 친구분이신데 거기서 회집하시는 분 있거든요. 오 오 어딘데요? 거기 지금. 네. 여기 그래서 그분 사장님께 직접 정말 찾아가서 여기 막 이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프렌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해피스마일 브랜드 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김명재 님도 또 친구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김명재님이 또 속초 분이시잖아 네 되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세 명이 믿업할 때 사장님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캡처해서 갖고 가면 멍게 서비스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위치가 속초에요? 아니에요. 양양 후진왕이에요. 아 후진왕 그래서 그거 했는데 다음번엔 제가 지금 펜션도 같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올리베님하고도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올리베님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이프렌드 로고를 달든지 로고를 새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거기 가면 이프렌드들한테는 이프렌드 뭐 인증샷이 있으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이디를 해가지고 금방 가연꿈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 만들어 가도 재밌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세라피노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선 말씀드리려고요. 세라피노님 박수 저는 이모지 박수보다는 현실의 박수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세라피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그 방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하연꿈님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남기시면서 하연꿈님 인스타에 와서 찾으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것도 좋고 그럼 인스타 홍보도 되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혹시 엘빈 선생님 들어오신 걸 내가 나중에 봤는데 엘빈 선생님도 마이크 되나요? 엘빈 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시나 보다. 아 지금 근무 중. 저도 엘빈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좀 하고 싶고요. 혹시 누나님은 대화 되세요? 누나님. 금방 저한테 뚜뚜님을 불러주신 누나님. 호프집도 쿠프만. 그러니까 하연꿈님이 하시는 거 막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그런데 그런 것을 비즈니스로 연결시켜도 좋고 일단은 비즈니스 하기 전에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호응도 많고 하면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연꿈님이 혼자도 할 수도 있고 누나님도 일중이에요.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일도 제가 2시에 믿업이 있어요. 혹시라도 시간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직고 싶었습니다를 제가 출연 제의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저희 호몽캠프에 출연하고 싶은 분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모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마이크 열고 대답해주셔도 좋고 소통 채팅창에 이야기해주셔도 좋고 부끄럽다 이러면은 제 개인 DM 이거 검색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호몽이 지금은 호몽이 되어있지만은 인스타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DM으로 보내서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물론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모시지는 못합니다. 다음주 나비 누나님. 그 다음에 이청아님. 그 다음에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님. 그 다음주에 수직피님. 그 다음주 기억을 못하겠네요. 제가 기억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시게 되겠지만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남자님. 똥사개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어느덧 1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아까 큰손뚜뚜. 큰손뚜뚜님이 10만 포인트 쏴주고 가셨고 그 외에도 메타버스 공료님. 짐승퀴님. 소오비마님. 마이크자원 3부님. 엔지니님. 나야오님. 올리비아님. 이렇게 제게 큰 후원을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저도 지금 이 기능이 있었으니까 당분간 계속 열어보면서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금액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개인의 칩으로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께 시간 될 때마다 나눠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커스팀 제작이라든지 후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알고 다른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이 팬들 아닌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업무차 홍도에 갔는데 거기 가서 호몬캠프 인터뷰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홍보 차원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준비를 좀 해가지고 호몬캠프 안에서 이제 조금 비즈니스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좀 받아들여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조명 전문 회사인데요. 산업용 조명 전문 회사인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보려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룰루레몬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무슨 선물을 준비해 달라고 조명은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조명은 아닌데 순전히 공장에만 들어가는 조명인데 따로 사가지고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물론 이 부분들도 한지꽃이 피었습니다처럼 한지꽃님처럼 어떤 나름대로 쇼핑몰도 운영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 그냥 호몬캠프에서 홍보하시면 되지만은 회사 창원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도 저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거든요. 호몬캠프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라피노님. 윈윈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조금 있으면 손님이 온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증샷도 한번 좀 찍고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짐승규님 누르레몬 매트 좋죠?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끌림 없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어깨 뒤에 딱 내고 따위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간지난다고. 그거 되게 좋은 메리트에요. 룰루레몬 브랜드 자체가. 그거 되게 구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때 출연해 줄던 분 찾아가려면은 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트부터 할까요? 하트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박수 눌러주세요. 오늘은 누구 최고야 할까요? 우리 모두 최고야. 최고야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